종합주류회사 무학이 부울경지역의 랜드마크를 담은 좋은데이 부울경지역 에디션 제품을 출시했습니다. 좋은데이 부울경지역 에디션은 울산, 부산, 창원 등 부울경 10개 도시의 랜드마크를 무학의 캐릭터, 하기와 더기가 여행을 즐기는 모습으로 주상 표면에 게재했습니다. 부울경지역 에디션은 랜드마크나 상징물을 각 지역으로 표현했으며 울산의 경우 간절고 등대와 고래를 간결한 일러스트로 표현해 주상표에 담았습니다. 좋은데이 부울경지역 에디션은 총 10종으로 음식점용으로만 출시됩니다.